네, 안녕하세요. AI에 대한 대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Adobe 2024의 새로운 이미지 개념에 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치 PT에 대한 변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동안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은 인트로 영상을 보고 좀 놀라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바로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어도 영어로 전환을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제 목소리랑 닮지 않았나요? 억양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오늘은 Adobe에서 2024 신기능이 조금씩 베타 기간을 거쳐서 탑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또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도비에서 이제 맥스 스닉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신기술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은 놀라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것도 놀라운데 더욱더 놀라운 소식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울러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도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자,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다룰 수 있는데 오늘은 이미지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트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포토샵부터 살펴볼 건데 사실 포토샵은 지난번에 베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너레이트 필 이런 AI 기능들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으면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텍스트를 한글로 써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달라지긴 했죠. 그리고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리무브 툴이라든지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익스팬드, 제너레이티브 필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충분히 영상으로 다뤘으니까 위에 링크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1분 안 되는 이 영상을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바로 1분 안 되는 영상이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소리는 없애고 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라이트룸부터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블러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포토샵에서 알 수 있는 기능이죠. 제너레이티브 필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베이스로 해서 에디팅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컬러라고 해가지고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컬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텍스트로도 어떤 우리 벡터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또 이런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객체 선택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너레이트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설명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라이트룸에 왔고요. 빨리 빨리 설명을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라이트룸에는 대표적으로 이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짧게 보셨듯이 왠지 블러 이걸 어플라이를 선택해서 이 영역을 옮길 때마다 흐려지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뒤로 하게 되면 이 배경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원본과 비교해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칼라 믹서 이 부분에 포인트 칼라라는 그런 기능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찍어서 색깔 변화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이 기능이 이제 라이트룸에 탑재가 됐고 라이트룸은 그동안 계속 계속해서 변화를 거쳐 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번에 변화가 가장 큰 일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벡터그래픽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일러스트에서 벡터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트라이를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컨텍스트 바가 생기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여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타입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활성화 돼서 안 돼 있는데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열심히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좀 더 생산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여우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 중에서 좋아하는 거를 또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게 좋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 각각 부분 영역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 서브젝트를 바꾸게 되면은 아이콘으로 변경을 할 수 있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개갈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리타입이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어떤 우리가 벡터 이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또 다른 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설명 영상을 살짝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스타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다른 글자로 바꿔줬습니다. 네 벡터 이미지 라고 하면은 바꾸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지만 AI가 JPG 이미지를 하더라도 거기서 글자를 추출해서 바꿔 줄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혹했던 기능인 목업인데요. 이런 목업 이미지를 자유롭게 좀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역시도 이 설명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트를 어떤 물체에 올려놨죠. 보면은 이렇게 위치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죠. 변형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면서 목업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들은 조블리 님 영상이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맥스 스닉에서 발표했던 앞으로 탑재될 그런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놀라움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씩 스킵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포토샵의 리무브 툴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상하시듯이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네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제너레이트 필이 활성화되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셔츠만 입은 남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넥타이를 아마 생성을 하겠죠. 넥타이 생성을 했더니 네 개의 샘플이 나오고 이 중에서 골라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녹아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에 있어서 매우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러프한 그림을 그려놓고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네 지금도 뭐 나와 있는 기술인데 여기서도 또 크게 또 호평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D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많은 학습이 필요한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어떻게 어떻게 쉽게 쉽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능이 어떻게 나중에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떤 사람이 오피스 내에서 걸어가는 영상인데요. 이거를 다른 배경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경을 입히는 네 그런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제 클라우드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신기한 기능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의상이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도비의 모든 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비저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신기술 발표해서 나온 것 같고요. 음 신기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문자를 일관되게 만들기 힘들 때 이제 도움이 되는 툴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자에 이렇게 씹힌 모양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일관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부분들도 일일이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즈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관심사항이긴 한데요. 영상 같은 경우가 해상도가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유료 서비스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이게 빨리 구현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진 영상을 해상도를 높게 해주는 그런 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빨리 도입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네 덥덥덥 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영어 혹은 프랑스어 아니면 인도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한국어로만 배포하는 것은 좀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영어로 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것들이 정말 좋은 기능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만든 것들은 사실은 일레븐 랩스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요. 일레븐 랩스에도 이 더빙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트를 눌러서 생성을 하면 되고요. 유튜브 주소를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을 이게 업로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스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게끔 하니까 정말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 기능도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도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발표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없애는 거는 이제 일상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죠. 자 없어지고요. 사람들을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가방 같은 거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강아지가 나오긴 해요. 강아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옷 색깔을 바꾸거나 옷 스타일을 바꾸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 또 놀란 거는 우리가 여기 앞에 사람을 없애고 나면 뒤에 사람들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까요? 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복원해주는 기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지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관심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창문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안경을 낀 채로 사진을 찍게 되면 안경이 반사가 돼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유리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깥 배경들에 이런 것들이 이제 표기가 되면서 사진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없애주는 기능이고요. 보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한 바깥들 배경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깔끔하게 안에 이미지만 생성되도록 하는 이런 신기술이에요. 이렇게 진열장이 밖에서 보이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없애줬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기능이고요. 네 여기가 끝일까요? 네 여기가 끝이네요. 아무튼 이것도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죠. 앞으로 다가올 어도비 기술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집 bt 소식입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는 ai 뉴스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주제가 좀 섞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짧지 않은 이유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추격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채집 bt 같은 경우가 계속 발전을 하고 플러그인도 생성이 되고 빈 검색이 들어왔다 또 나왔다 여러가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요. 뉴챗을 눌러서 gpt4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달리 3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디폴트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넣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라이트룸에 변화가 있으면서 이거를 좀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 오픈 AI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선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자세히 보고 알려주고 있죠. 네 이거는 뭐 빙 또는 바드에서도 현재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채집 bt에 처음 업데이트가 되어서 좀 더 확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보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바일 화면을 보여 드리면 좋은데 그냥 캡쳐본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바일 화면을 보면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저도 이 기능이 활성화 되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앱 업데이트를 해도 생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다시 지우고 깔았더니 이 기능을 활성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듣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이게 세 줄표 있죠. 여기 눌러 주게 되면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w feature라는 이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켜져 있으면 아까와 같은 헤드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말한 것들은 저장이 되지 않고 핸즈뿌리로 얘기할 수 있고 자 프리토킹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Choose Voice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가지 보이스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유형이 탑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ChatGPT랑 이렇게 전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거 녹화가 안 되는 것은 보면은 이제 비밀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영어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때 이것저것 물어볼 때도 이렇게 듣고 말할 수 있다는 능력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ChatGPT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게 된 거고요. 손이 좀 자유로우면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듯이 뭔가 드라이빙을 하면서 나중에 저녁에 만들 어떤 레시피를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저녁에 해야 될 그런 스케줄을 또 관리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한 2주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보고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어도비하고 ChatGPT에 관련된 굵직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계속해서 AI 소식들이 전에 들어오는 만큼 또 되도록이면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또 다루다 보니까 많이 빠진 내용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